내면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고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며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학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님은 잠재의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잠재의식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가장 많이 팔린 작가 중 한 명으로서 성공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60년 밀리언셀러이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서라고 합니다. 솔직히 책에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비밀이 이 책에 담겨있다. 인간의 생각에 관한 40년 연구의 집대성. 이런 문구를 보았을 때 살짝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꼼꼼히 다 읽고 난 생각은 야 정말 이 책의 내용만 정독해서 다독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만들면 인생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왠지 이 책은 급하게 읽지 않고 정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꼼꼼히 정독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음에 드는 화권들도 알람을 하루에 3번씩 맞춰놓고 읽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있게 들려서 책 모투기에 두 번이나 쓰고 다시 읽으면서 감동을 했었는데요.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에 약간이라도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 놓고 힘들 때 펼쳐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상당히 관념적이어서 과연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쏭달쏭 하기는 한데요. 잠재의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인지 이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실행을 해봐서 그런지 우연이라기보다는 법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비밀 잠재의식 2부는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1부에서는 잠재의식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제 2부에서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부, 성공, 행복 등 삶에서 우리가 처하는 당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1. 잠재의식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법 2.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부자가 될 권리 3. 성공으로 이끄는 파트너, 잠재의식 그리고 4. 행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감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이루어지는 작동 원리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크릿 뉴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2부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1. 잠재의식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마라. 9. 평화, 행복, 참된 표현, 사랑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의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라. 잠재의식은 내가 베푼 선의와 사랑을 복리로 불려 되돌려 줄 것이다.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둘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한다. 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신념에 불과하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 부와 풍요라는 아이디어를 정신에 주입하고 성장시킨다면 아이디어는 의식으로 변하고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실현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투자해서 손해를 볼 때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불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남아둘 만큼의 불을 가질 수도 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5분씩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자.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의 숨겨진 힘을 표상한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부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댈 수 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유한 삶을 선택하라. 나의 부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건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수치화는 내가 가진 부의 크기를 표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는 내 것이고 삶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각인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가 굴러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다. 온임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의 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된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현재의 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라. 나는 내가 몸담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화거는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밤의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보자.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요. 돈이 모자라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낀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아서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번영과 성공, 부하, 평화에 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곰곰이 되새기자. 잠재의식에 쌓인 건설적인 생각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 있는가? 그들이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신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한다. 자기보다는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른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한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계좌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옆 창구의 사람이 거액을 예치하는 것을 봤다고 치자 이때 드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와 정말 멋지다. 그렇게 부자라니 내가 다 기쁘네.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장벽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얘기고요. 정신적 장벽을 치워라 해서 저도 뜨끔 했습니다. 질투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 기분을 빨리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부자될 권리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 전부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나는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빛이 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풍요롭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도 갖게 되어 있다. 나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삶을 부여받았다.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위를 둘러쌀 능력도 있다. 잠재의식이 주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가 일단 돈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주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이다. 돈은 교환의 상징이다. 돈은 자유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세련됨 풍요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돈이 막힘없이 순환해야 재정적으로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을 금고에만 넣어 놓는 등 손에 꽉 쥐고 있으려 하고 돈이 새어나갈까 걱정할 때 재정상황은 병든다. 일단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면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왕도로 가는 지도를 얻은 셈이다.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경제위기 주식시장의 변동 경기침체 파업 인플레이션 심지어 전쟁이 난다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부의 아이디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잠재의식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고 삶에서 돈이 막힘없이 흐리며 언제나 넉넉할 것이다. 그렇게 잠재의식에 명령하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경제가 무너져 모든 재산이 종이장이 되어버릴지라도 계속해서 불을 끌어들일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것이고 오히려 위기 상황이 더 큰 이익을 위한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용히 또는 공공연히 돈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돈을 더럽다고 하거나 자녀와 친구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한다. 가난에 대단한 미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은근슬쩍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에 한몫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은 어린 시절 교육을 잘못받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파산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 말은 혼란스럽고 신경증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돈에 관한 이상한 믿음이나 미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돈이 악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라고 돈에 발을 달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 비판하는 대상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다.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자신을 비난 사람 사람 자신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 사람 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함께 기뻐 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돈만을 사랑하면 균형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졌거나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나는 힘과 권위를 슬기롭게 사용하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갈망한다. 돈에만 신경을 쓰고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돈이야. 돈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어. 중요한 건 돈밖에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화 좋아 사랑 기쁨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한 굶주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돈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다. 아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숨겨진 재능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안녕과 성공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쁨과 미약을 느끼길 원한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우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 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더러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한 건강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내면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고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며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학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돈은 그저 상징이다. 그래서 나비나 주석 같은 광물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했다.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이 없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그는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크게 쓰여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의사 면허증의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과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다.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하였다.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오는 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결과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다.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다.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투자와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이 걱정된다면 차분하게 주장하라. 무한한 지성이 모든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감시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자주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이 현명한 투자의 길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기 전에 리스크가 있는 증권이나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관한 것은 제가 투자에 관한 책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투자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운이 거든요. 그러한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러한 암시를 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행운이 저한테 들어올지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불을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정신이 불을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음 내용을 매일 확언하며 마음속에 새겨라.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불을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렇게 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확실하고 빠른 시간에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말로 되뇌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건이죠. 화건을 하면 자신의 행동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결과가 발생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화건 행동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성공으로 이끄는 파트너 잠재의식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모두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 믿음을 지키고 확신하며 성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새겨라.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을 구축할 것이다. 진정한 승자란 인생 경영에 성공한 사람을 말한다. 삶에서 오랫동안 평화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면 이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것을 끝없이 경험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평화나 조화 진실 안정 행복 등은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모두 자아의 심연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자질을 키워나가는 것은 잠재의식의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성공을 향한 3단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든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걸 모르니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좋아해서 노력을 쏟을 만한 분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의문 이런 의문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잠재의식의 도움을 청하자.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를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반복해보자.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나 애감을 받거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 경향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응답은 내면의 깨달음의 형태로 분명하고 평화로우며 조용하게 다가올 것이다. 성공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일에 열렬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일을 통해 세상에 이바지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태도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태도로는 진정한 의미 성공을 할 수 없다. 인간의 동기는 더 의미 있고 고귀하며 이타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일이어서만 안 된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인류에게 유익 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세상을 축복하거나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의 이익에서 세상의 이익으로 흐르는 하나의 회로가 완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일단 회로가 완성되면 그 아이디어가 몇 배의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회로는 미완의 상태로 남을 것이다. 겉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만 완성된 삶의 회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성공한 사람은 꼭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지 자신에게 성공이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럼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은요.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류 전체의 이익은 털끝 만큼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여기 담긴 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동안은 이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기를 쳐서 번도내는 날개가 달려 곧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만다. 사기꾼이 돈을 날리지 않고 호의호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일과 마찬가지다. 부족과 한계를 행동으로 드러내면 자기의 신체 가정생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족과 한계가 발현된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만든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만들어낸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는 성공도 없다.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부를 쌓아봤자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런던에서 범죄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직업 범죄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삶에서 온갖 문제를 겪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낸다. 성공은 단순한 부위축적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이상에 달려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심리적 영적 이해도가 뛰어난 사람이다.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 중 다수는 성공을 위해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활용한다. 이들은 앞으로 펼칠 사업이 이미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도가 실현되는 모습을 잠재의식을 통해 보고 느낀 뒤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낸다. 어떠한 목표를 간절히 원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잠재의식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 가져다 준다. 성공으로 향하는 3단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잠재의식이 지닌 창조력에 내재한 힘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힘은 성공을 향한 모든 단계의 배후에 있는 에너지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느낌과 합쳐진 생각은 주관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된다. 모든 욕망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막강한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감과 평화를 느끼게 된다. 의식을 힘을 작용하는 방법을 깨달을 때 자신을 충만히 드러내며 자신의 재능을 타인에게 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성공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에 오른다.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다. 자산 거래에서 성공하는 법 자산을 거래할 때는 의식이 시동장치이며 잠재의식은 모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터를 가동하려면 일단 시동을 걸어야 한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힘을 깨우는 것은 바로 현재의식이다. 확고한 욕망 생각 또는 이미지를 현재의식의 더 깊은 곳으로 전달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긴장을 풀고 정신을 집중해 고요하고 조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현재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집중하고 싶은 이상과 관련 없는 문제나 헛된 생각의 방해를 막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현재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된다. 이게 자신의 잠재의식에 생각을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욕망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편안한 현재의식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화관하라. 즉 화관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생각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이 지는 무한한 지성은 지극히 현명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며 내 예산에도 맞는 이상적인 집을 지금 바로 내게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잠재의식에 넘겨줍니다. 나는 내 잠재의식이 내가 바라는 것의 성질에 맞게 반응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성장의 법칙을 굳게 믿으며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절대적인 자신감을 느낀 채 내 바람을 드러냅니다. 화건에 대한 응답은 신문 광고에 나타날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 전해질 수도 있다. 혹은 찾고 있던 집을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눈앞에 곧장 나타날 수도 있다. 기도에 대한 응답 방법은 여러가지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마음속 깊이 신뢰를 간직할 때만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 행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감사기도 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행복이 내게 옵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지극히 확신합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 아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의 저장고인 잠재의식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한다. 모든 약점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날 즉 잠재의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치유하고 평생 쫓던 꿈을 이루며 번영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이 삶에 찾아올 것이다. 평생 이어지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함선을 짓는 방법은 행복은 정신상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대단히 쉬운 일처럼 들리는 이 말은 실제로도 정말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길 위에서 휘청거리는지도 모른다. 행복의 비밀이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위대한 일은 간단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이다. 삶의 이러한 특징이 바로 안녕과 행복을 만들어낸다. 지금부터 행복을 택하라.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이렇게 화관하라. 영적 질서가 오늘을 포함한 매일 내 삶을 관장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내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새롭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온종일 신의 인도를 받으며 내 이름 모두 번영할 것입니다. 신의 사랑이 나를 다정히 감싸고 나는 평화롭게 나아갑니다. 내 관심이 선하고 건설적인 것들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는 사랑과 선한 것들로 시선을 곧장 다시 돌릴 것입니다. 나는 내게 축복과 번영을 내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석입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서 멋지게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행복을 직접 택해 밝게 빛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수년 전 아일랜드 서부 해안지역 코네마라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다. 늘 휘파람을 불며 노래하던 농부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는 그에게 행복의 비밀을 물었다. 간단합니다. 행복한 습관을 드리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와 매일 밤 자기 전에 저는 가족과 제가 기르는 농작물 소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기도를 올리고요. 그는 40년이 넘도록 이러한 습관을 지켜왔다. 알다시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된 생각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습관이 된다. 행복은 습관이라는 사실을 농부는 알고 있었다. 와 이게 정말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농부는 행복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40년 넘도록 행복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택한다. 이들이 불행을 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어. 사업이 잘 안되네.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나는 항상 늦어. 나는 늘 운이 없어.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난 못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과 같은 결과를 끌어당기고 그러면 대단히 불행해질 것이다. 세상의 일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렐프 월더 에머슨의 다음 말은 마음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 실현된다는 의미다. 한 사람이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며 불쾌하고 음울한 생각에 빠지지 마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라.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불행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세계가 180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 행복해지는 걸 막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에는 신기능이 탑재된 텔레비전, 신형 자동차, 명품 디자이너 의상, 교회 별장 등 물건을 사면서 행복을 함께 사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복은 이런 식으로 얻거나 살 수 없다. 행복 왕국은 생각과 느낌 안에 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으려면 뭔가 인위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기업 CEO가 된다면, 신문 사회면 기사에 실린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정신적, 영적 상태라는 것이 진리다. 승진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힘, 기쁨, 행복은 잠재의식에 내지한 영적 질서와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고 이를 삶의 모든 양상에 적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문구인데 좋아서 적어놨거든요. 내 생각과 느낌이 바로 나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이치는 없다.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생각과 이미지 뿐이다.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두려움은 마음속 생각이다. 두려움의 기억을 파내버리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성공해 성취와 승리를 거두리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라. 내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의 기업이 파산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예요. 그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정문으로 마주했다. 징징대거나 불편하는 대신 그는 실패라는 그루터기를 파내버렸다. 내면의 힘이 자신을 지탱해주리라 믿으며 그는 두려운 생각과 해묵은 우울감을 멀리 던져버렸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성공을 거두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 내용은 살펴보기를 마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일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전체 책 내용이 다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 앞부분에 잠재의식의 정의랑 잠재의식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설명하자면요. 이 책에서는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고요. 마음의 작동원리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식은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작동원리는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씨앗이라는 현재의식을 즉 생각을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씹으면 싹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현재의식 즉 생각한 것을 자신이 진심으로 생생하게 믿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현실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의식은 자신의 의식 상태가 약간 잦아들었을 때 그래서 아주 피곤한 상태거나 잠자기 전에 긴장이 풀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잠재의식에 씨앗을 내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앞부분 1부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면의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읽은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셉 머피님의 책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정도의 내용이면 다른 책도 정말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책을 읽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